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대일 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제 비슷한 패턴으로 하락 전환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1월 달에 테마주 형태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초에 강세였던 전쟁 테마주 약세 보이고 있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강세 보이다가 월요일부터 무너지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의 AI,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들과 이처런지 소재 관련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수가 거의 마이너스 0.7%까지 급락을 하다가 지금 또다시 보악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 인체전지 반도체 쪽 섹터와 테마가 다시 한 번 반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하시고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795포인트 그리고 815포인트 구간의 가격을 구간을 방어해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정말 무시무시한 수급이 유입됐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제주 반도체 종목이 최근 4월 1일 동안 은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주요 지지선인 2만 7,500원 가격을 방어해주면서 분봉상 이중바닥을 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종목이 2만 6천 원과 2만 7,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 번 테마주 형태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을 높게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 반도체가 2만 6천 원 구간을 이탈한다면 다시 한 번 2만 2천, 2만 3천 수준까지 납부 확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저항선들 잘 저희가 라인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 좀 더 주의깊게 보고 계세요? 네, 먼저 어제 제가 종가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CMO, 바이오 관련주로 오늘 하루 만에 15% 수익 실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저 PBR 관련주들의 세력들의 큰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목은 하이스틸이라는 종소형 철광주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최근 시장 상황이 테마주들이 몰락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 PBR이 1, 2아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까 판단을 했을 때 큰손들이 저 PBR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다권에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진 하이스틸 종목을 종가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000원, 3,100원 정도 자꾸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 밀꼬리 달고 오늘 장중의 상승을 반납한 영역이니 현재가 혹은 금일 종가 이하로 관심 있게 우리 종가 관심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광주 중에 하이스틸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도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